이렇게 네가 제일 잘하지 고마워 맞아요 안녕 안녕하세요 아무도 안 들어온 거 같은데? 10분은 보고 계신데 3, 4 한 번 보고 계신데 좀 이따 인사하네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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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둘 때 커밍 길이 가슴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형제 안녕 지금 여기 어디죠? 부산 부산 진영이 형이랑 여기는 옆에 미팅 룸 A 미팅 룸 A 미팅 룸 A입니다 네 부산하면 또 바다인데 바로 앞에 바다에 있어요 아 진짜요? 차 타고 무슨 바다 무슨 바다 회원장님 아 푸른 바다에 대해서 형 혹시 푸른 바다에 전소를 어디 바다에서 찍었어요? 푸른 바다에 전소를 어디 바다에서 찍었어요? 푸른 바다에 전소를 네 일단 저희가 오늘 그 대전 대전에서 상대를 하고요 네 맞아요 네 영재 영재 양치질 실화냐? 싫어합니다 네 실화 죄송합니다 저희 갓세븐이에요 혹시 누구신지 모르실까봐 진짜 모르시죠 아 형 네 안녕하세요 갓세븐의 진영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갓세븐의 만난 유겸입니다 안녕하세요 갓세븐의 만난 유겸입니다 안녕하세요 갓세븐의 영재입니다 잘 안 들렸어 영재예요 영재 와아 힘내요 진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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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신가요? 누구세요? 저는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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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바로 마크다 형 버릇있어 뭐? 항상 그냥 양치 이거 넣을 때 혀 이렇게 얼굴을 좀 봐 이런 거 랑끔해졌어 마중 나가는 거지 마중 형 혀부터 항상 나가는 거지 마중 나가는 거지 방금 봤는데 마중 나가는 거지 마중 나가는 거지 잘 닦아주세요 아니면 혀부터 닦나? 응 꺄어 아아 어이 어이 지금 본격적인 양치 방송인데요 어 네 어 맞아요 그 개인 비앱 했죠 둘이 다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저랑 유겸 개인 비앱 남았는데 저희가 뭐 할지 추천 좀 해주세요 제가 양치하면 더 준비했습니다 양치 아 양치 양치질할까? 개인 비앱에 양치질만 할까요? 야, 괜찮지? 마음대로 하세요. 네, 저는 뭐, 권한이 없죠. 양치질 하더라도 잘생겼네요. 어, 왜 이렇게 괜찮아요? 어, 여기 좋아. 쉬지 않고 막 하는 막방송? 음악방송? 마크 진, 진영. 촬영해요? 응. 팬사, 팬사. 우리 부산 캔사이네 하러 왔어요. 부산에 거의 엄청 오랜만에 오는 것 같아요. 네, 부산 우리 팬 여러분들 오래 기다리셨죠? 많이 기다렸지, I'm so sorry. 네, 이제 저희가 사인회를 하러 들어가야 돼요. 얼마 안 남았어요. 빨리 가야 돼서 급하게 끊어야 되는데 예, 다 갔네? 왜 나왔나 남겨져 있을까요? 그죠? 그럴 수 있죠. 그러면은, 저는 갑니다 여러분. 그, 건강 조심하시고, 밥 잘 챙겨먹고, 네, 다른 지역 분들, 네, 거기도 가도록 해볼테니까, 네. 한번 도착할까요? 네네네네. 준비하러 갈게요, 안녕. 네, 제가 돌아왔습니다. 네. 여기는, 어, 부산이고요. 여기 자꾸 커트를 하는데, 저는 이제 시작했으니까, 커트 하기 싫거든요. 네. 아직 시작입니다. 아, 저 혼자 할 거예요. 괜찮아요. 나 할 거예요. 무시하지 마세요. 저는 혼자 할 거예요. 어, 여기가 어디냐면요. 여기가 바로, 광안리입니다 여러분. 광안리 근처에, 이제 갈게요. 어떤 호텔인데요. 이제 간대요. 정말 냉정하네요. 갈게요. 이제 꼭 갈 거고요. 이거는 무슨 빵이야? 직원전? 직원전? 아, 학원전. 죄송합니다. 학원전. 자, 이거 들고 저는, 어, 그 안에 들어갈 거예요. 여기는. 안녕하세요, 오빠. 안녕하세요. 영재 뽀뽀. 싫어요. 학원 가기 전에 먹는 빵. 아, 학원전? 그래서 진짜야? 진짜? 안녕하세요. 영재 플리즈 오빠. 하이. 어디? 여기 호텔이에요. 잘생겼다. 고마워요. 일본어 주세요. 고니찌와. 고마워. 일본어, 일본어, 인도네시아. 세이 하이 투 코리아. 하이 코리아. 하하하. 한국어로 세이 하이 투 코리아래. 가사. 이거 못sca. 네, 바껴와서. 네, 갈게요. 갈게요. 네, 갈게요. 들어가면서 합시다. 패스. 갑시다. 가보합시다. 새성이랑 하러 들어가 봅시다. 롤롤롤롤롤롤롤롤랑 너도 올라가고 너도 올라가고 자, 거의 도심 된답니다 여기가..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신나.. 여기.. 뷔페인 I'm all ready Q! 내게 말을 해줘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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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들어가면 돼요?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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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